커피 때문에 살아가는 그 이유 하나로 커피를 또 하기도 하고 애증의 관계? 저는 박정환이고요 14년차 바리스타 박정순이라고 동생과 함께, 형과 함께 용인 수지에서 스티치커피 로터스를 요금 벌이를 시작한 것 같아요 2008년쯤 뭐를 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피 회사에 들어가면서 수입하는 회사도 차려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일반 대기업에 한 12, 13년을 일을 했었죠 남자들은 보통 마음되면 생각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공부를 해오고 접해놨던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흘러와서 그 일을 하게 됐었다면 내가 뭔가 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6년 정도는 다 예선 탈락이었어요 작년에 강릉에 있는 대회 1등을 또 하게 되고 국가대표 선발전을 나가서 2등을 했어요 되게 기쁨도 주고 절망감도 주고 저는 아직 선수르고 싶어요 계속 예전에 어떤 한 손님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셔서 그날 바로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면 되세요 스티치커피의 가이스 라테가 생각이 나더라 제가 매어있고 내 생활을 제대로 즐길 수도 없고 커피 때문에 살아가는 그 이유 하나로 커피를 또 하기도 하고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신맛과 단맛을 동시에 믿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에 가서 매장 오픈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이지 않을까요? 그게 정말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